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설명회 진행순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사업재구현황 및 추진계획, 경계결정의 기준, 조정금 3정,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 주민협조사항, 동의서 제출방법, 사주하는 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입니다.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침옥, 면적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놓은 땅의 주민등록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고,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생활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진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군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는 약 110년 전 당시 노후된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로, 정확도가 매우 낮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 훼손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표준과 약 365미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토의 약 15%는 토지가 현지적과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이며, 토지의 잘못된 경계로 인해 이웃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연간 약 4천억원의 법적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재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사업명은 월고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시흥시장입니다. 위치는 월고동 443번지 1원 287필지 77,000야 제곱미터로, 위치도는 아래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연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합니다.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를 통해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CMC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합니다. 경계확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면적에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후등기 촉탁을 통해 등기를 정리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월고지지구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 기준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면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이 됩니다.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설정 방법도 있으며, 토지소유자들 간 합의에 의한 경계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계설정합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정금 산정입니다. 조정금이란 경계확정면적과 지적공부상면적을 비교하여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면적이 증가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흥시에 조정금을 납부하며, 면적이 감소할 경우 시흥시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이 조정금의 산정기준은 경계확정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토지경계선의 건축물 저촉해소입니다. 타인의 토지의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영상의 정형화입니다. 토지영상이 삐뚤빼뚤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맹지의 소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협조사항입니다. 월고지지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시 입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측량 시 장애물 제거를 요청 드릴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시 토지의 출입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동의서 제출 방법입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업지구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지역이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고시합니다. 두 번째로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연한과,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